시대를 향해서 쏜건데, 내가 가서 맞아줄 이유는 없는거에요. 학교의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 명령, 우리라는 의식이 부족하다. 이거는 제가 팀 스피릿을 해주는거. 아이들에게 팀 스피릿을 양성하는 방법을 이게 교무부장님께서 보내주신 학사력이야. 1학기 학사력, 2학기 학사력이죠. 이거를 달려오는데, 맨 위에 뭐라고 써있나요? 집보다 편안한 교실. 콘셉트. 우리 받는 학급 비품이 별게 다 있어요. 애들이 필요한건 교실 안에 다 있어. 학급비 받는걸 다 사놔. 그걸로 난 먹을거 안 산 얘기에요. 먹을거는 집에 남는 음식이 못한거에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2월달에 학교 나오면 없는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맨 여기다가 주번을, 주번활동, 저희는 1인이력이 다 있어서 주번이 할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밑에 청소도 안해. 미니 밑자루 있죠. 미니 밑자루고, 다이소 가면 천원짜리 있어. 그걸 사다가, 자기 책상 밑은 자기가 다 책임져요. 주번자가 할 일이 맨 앞에, 맨 뒤 이 정도만 했네요. 어쨌든, 얘들아 우리 받은 주번이 큰 역할은 안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책상 줄 맞추고 하려면 힘드니까 여기다가 신청해라. 표를 넣었어. 그리고 두 명이 신청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복을 받았네요. 죽은 인들이 도망가는 애들이었어요. 왜 도망가는 애들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에요. 힌트, 누구랑 같이 신청할까? 그렇지, 절친. 베프랑 신청. 그러니까 내가 가면 베프에 대한 배신이 되어버린 거에요. 하이, 기가 막힌 묘책이더라고요. 심지어는, 네? 그건 상당대상이고. 그리고 두 아이를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주가 되면 검찰팀, 아니 선거관리위원장이 또 1인이죠. 걔가 5, 4, 3, 2, 1 주범평가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두 명에 대해서 주범평가를 한다. 근데 주범평가를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고요. 지난주에 청소 상태만 생각해라. 사람 보고 하는 건 비겁한 거다. 그렇게 하면 시원하게 제가 보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전원이 다 투표를 하니까. 공화 투표라는 게 참 무서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신청이 늦어지는 주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주는 빨리 차고. 어떤 주가 제일 빨리 차고. 수학례가 안 차고. 그렇지. 수학례가 안 차고. 그렇지. 수학례가 안 차고. 수학례가 제일 빨리 차고. 눈치 빠른 놈. 그래서 그건 또 불공편하자고. 그리고 어떤 때가 안 차고. 시험 때. 고등학교들이 시험 때. 부담수 시험 때 안 하고. 첫 주. 첫 주는 회장부회장. 첫 주는 회장부회장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 애들은 생활기록부에 적어준다라고 미리 말해요. 늘 결과를 보여줘야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테니까. 부담이 되는 시험 때. 주번을 자청하셨음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적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5일하고 어떤 아이는 하루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을 줬어요. 하루당 0.1점씩. 그래서 어떤 애들은 5점. 얘는 5.04일이야. 5.04일. 5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걸 뭐 해서 먹어요? 그렇지. 이 교사는 징계 규정의 10배 더 강력한 무기가 생활기록부에요. 생활기록부에 적어준다. 3.5점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적어준다. 뭐라고 적어드냐. 서술형 5결치. 주번활동에 대한 동력평가 결과. 5점 만점. 괄호 열고. 대단히 만족. 5점. 대체랑 한쪽. 4점. 보통. 3점 점점점. 괄호 닫고. 그래서 4.57점을 받은. 그리고 등위가 매겨야죠. 하나 끼가 매겨야죠. 하나 끼가 매겨야죠. 그러면 39명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순위.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꼼짝 달성을 못한. 우리가 1500바이트의 힘. 750자의 힘. 애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저는 애들 때리지도 않고. 뒷담도 안 해. 내가 너희 뒷담하면. 운상만원 준다. 뒷담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애들이 사로잡느냐. 이렇게 사로잡는. 이렇게 해서. 이게 5점짜리 평가로. 그 다음 두 번째는. 1인 이력. 1인 이력에 대해서도 또 동력평가를 해요. 그래서. 1인 이력이 끝나면. 5점 만점에 몇 점. 그래서 이것도. 3.5점 이상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총무팀장으로서. 학급비를. 1년간 관리하였고. 그 역할에 대한 동력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25. 3.1점을 받았음. 이렇게 해줬어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애들이. 학급이. 학급이. 맞물려. 1인 이력 때문에. 맞물려 돌아가죠. 주변활동을 이렇게. 동력평가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팀원.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의식이. 야. 우리는 하나다. 눈치자. 이게 돼가지고 돼지라.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 원래. 주식 투자한 사람이. 주식 보는 거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거 왜 봐요. 그러면. 사람도. 자기가. 학급에 뭔가. 기여를 했어야. 학급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학급에. 내 학급이 아닌 거야. 그게 자꾸 써야 돼. 애들. 봉사할 기여를. 1인 이력. 자신의 잘못을 유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거는. 거짓말의 심리학인데요.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그래요.